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한테 빅재미를 주는 그런 존재들 무시무시한 존재들 데리고 왔습니다 두 명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는 무편집입니다 제목 아니 맞춤법 틀리는 거 이거 요즘 다 유행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예비 신우이가 감히 지적을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얘 진짜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고 원지 신우될 사람이 자꾸 맞춤법 지적을 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참고로 이 사연은 조회수가 200회가 되기도 전에 욕 오지게 처먹고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저는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전에 미리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랑 예랑이랑 저희 언니랑 또 예랑의 여동생 이렇게 네 명이 단톡방을 파가지고 종종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여기서 예랑의 여동생이 자꾸 저한테 맞춤법 지적을 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의 신우이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이 될 남친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에어컨을 바꾸는데 제가 낮에 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실이 작아서 실외기가 안 들어가길래 실외기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냐고 단톡에 물었는데 제가 실수로 실외기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친들 동생이 아이 실외기가 뭐야 막 이러는데 쳐 웃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지가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 버릇없게 이게 뭔 짓거리래요 이게 진짜 짜증나고 그래서 남친한테 야 네 동생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맞는 소리하는데 왜그래 맞는 소리 아니 빨리 적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친구네 애기 기저귀 사줬다고 했는데 실수로 귀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막 이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무식해 언니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버르장벌이 없어서 기가 막혀가지고 또 남친한테 야 니 동생 자꾸 나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남친은 또 지 동생 편을 들면서 어이 애가 맞는 소리 하는 건데 니가 예민한 거지 이래요 그리고 전에 뉴진스 얘기하는데 제가 민지 얼굴 넙대대 하다고 했다가 또 남친 여동생이 언니 넙대대가 아니고 넙대대라고 지적해가지고 저는 넙대대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열받아서 반박했는데 그걸 또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스캔케이지 해갖고 들이밀면서 지가 맞대요 진짜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고 그 와중에 남친은 지 동생 맞는 말 하는데 제가 성질을 낸 다음에 더 화를 내고 진심이야 지 동생 편들은 남친 너무 섭섭해요 아니 요즘에 맞춤법 따위 누가 그렇게 신경쓰고 사나요? 일부러 재미있으려고 틀리는 거 아닌가요? 틀렸대잖아 아 진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남친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아니 내가 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이러는 거 진짜 버르장머리 너무 없지 않나요?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주작인가 싶은데 이게 또 금방 지우고 도망갔거든요 헷갈립니다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니가 4살이나 더 많이 처먹었는데 초딩들도 아는 맞춤법 틀리는 거 그건 자존심이 괜찮아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댓글 쓰니 요즘 초딩들 맞춤법 엉망진창인 거 모르시나 봐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라고요 2번 예? 맞춤법 틀리는 트렌드도 있어요? 야 뭐 멍청한 게 유행이라니 헐 그래요 멍청해서 참 좋겠다 깔깔깔깔 댓글 쓰니 요즘 다들 맞춤법 파괴가 트렌드죠 님이야말로 너무 유행을 모르시네요 방송 자막도 보면 일부러 다 틀리잖아요 그래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해맞기라도 해야겠죠 그래 파이팅이다 2번 이게 주작이 아닌 거면 맞춤법 진짜 심각한 거요 님 엄청나게 무식해 보이는 거 솔직히 니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죠? 깔깔깔깔 아니요 니가 훨씬 더 무식해 보이는 거 그건 알겠네요 푸흡 할 말 없으니까 니가 더 무식해 이랄지 그럼 계속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평생 무식하게 살든가 뭐요? 지금 이 사람 이거 심심해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되셨으니? 저 장난치는 거 아니고 기분 나빴 쓴 거예요 또 몰라서 틀리는 거 말고도 장난으로 또 실수로 틀린 것도 대놓고 지적질을 해대니까 짜증나는 거라고요 억울하고 아니 그럼 어? 어? 맞는 말을 맞는이라고 쓰는 거 버르장을 버르장이라고 쓰는 게 진심이라는 거야 지금? 어이 얘기 이것도 다 진심이네 달달달달달달 얘 미쳤나봐 정신 차려요 너 지금 억울해 할 게 아니야 3번 아니 모르면 배우거나 수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거지같은 자존심을 쳐부리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아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럼 니가 똑바로 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질을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냐고 4번 아우 그 예비 시누이 얘랑 말도 섞기 싫겠다 이 거지같음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으으으 그지같아 두 번째 사연 원지의 소개남 맞춤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남자랑 계속 톡을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 맞춤법을 너무 심각하게 틀리니까 좀 많이 깨서요 물론 저도 맞춤법 정확히 다 아는 게 아닌 만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보려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를 아득히 초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먼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뒤에 톡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정도의 노력조차도 안 한다 이거예요 게다가 보통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쉽게 틀리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아니 이걸 몰라 싶은 것들도 다 틀리니까 이제는 톡을 주고받으면 글의 내용보다 맞춤법만 보게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멸치볶음을 볶음이라 쓰고 난리 났다는 걸 난리 났다 이렇게 쓰고 차가 막혀서를 막혀서 합의를 합의 동네를 동네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처음에 실수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써요 아니 나이가 어린 10대 그런 학생도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40인 사람이 이러니까 저 진짜 어지럽거든요 어떤가요? 그냥 이거 눈 감고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시간 낭비 안 하도록 여기서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번 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도 아니고 제가 쓴 일하면 이거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2번 성별을 떠나서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과 엮여봐야 내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거절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3번 기본적인 맞춤법을 심하게 틀리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이미 정리미가 뚝 떨어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야 그동안 그걸 고치지 않은 그 똥고집 그리고 남이 쓴 글이나 책에서 제대로 된 단어를 보지 못한 그 무심함 및 무심함 때문에 더 싫다 이거지 맞춤법 엉망인 사람치고 인성이나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 내가 살면서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지적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려 더 큰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정상 아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 4번 아니 그래 뭐 백만 번 천만 번 양보해가지고 다른 건 그래 뭐 귀찮아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만 도대체 합의는 뭐냐 저도 예전에 소개받은 남자랑 첫 약속을 정하는데 네 아니요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자요 혹시 이틀 뒤에는 괜찮으세요 등등등 뭐야 장난치는 건가 웃기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문장이 다 틀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기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안 마셨는데?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나이 서른 초반에 사진 보니까 얼굴이 정말 잘생겼던데 이런 답장들 보자마자 제 등 뒤가 서늘해진다 내 등 뒤가 서늘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깨달았고요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서로 시간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결국엔 흐지부지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6번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문안한을 문안한 일 끝나자마자를 일 끝나자마자 조급해 하지마를 조급해 초급 아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초급해 하지마라고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 만나기도 전에 정 오지게 털려서 적당히 그냥 거절했더니 이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헛웃음이 나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헛웃음 7번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적인 수준이 안 맞으면 서로가 힘들어 못 견딥니다 그거 안 된다고 8번 아 그 새끼가 나한테 보냈던 마지막 톡 이게 대박이었지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게 내 한계다 한계다 한계 두개는 없나 9번 10년 전에 잠깐 만난 두살 연아 존잘 남이 생각납니다 나 지금 한솥 도시락 먹었어 이따 누나 동네로 갈게 이 문자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둘째치고 그의 무식함을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존잘인 얼굴을 떠올려봤지만 결국엔 실패했어요 극복이 안 돼 꽁꽁아 잘 지내고 있니? 너 여전히 한솥 도시락 먹고 있어? 좋아? 10번 아 진짜 너무 싫어 뭐 하고 있네 밥 먹었네 이렇게 쌍 쉬어도 안 쓰는 거 극혐이고 어이를 아이로 쓰는 거 이거 역시 극혐이야 그리고 자나 자나 이거를 자나로 쓰는 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요즘에 이거 유튜버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다 자나 자나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으로 일부러 고의로 틀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보면요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지 틀린 걸 알고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맞다 생각하고 쓰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11번 끌 끌 끌 끌 끌 끌 다 돼가는 본인도 맞춤법 틀렸는데요 이거 아니라 아이잖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범위죠 합의 이거 어쩔 거야 12번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싸우다가 집에 왔는데 톡으로 너 그렇게 나한테 눈 불 알리지마 13번 쓰니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골 텅텅 빈 거 보이면 바로 확 깨버리거든 어 추가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되되 틀린 거 몇몇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고쳤어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겐 거절 문자 보냈고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거다 이렇게 댓글 다른 분들 계셨는데 네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한번 글 올려본 거예요 그저 정말로 별거 아닌 아주 단순한 단점일 뿐인데 나만 이걸 큰 단점으로 보고 예민하게 구는 건가 까다롭게 구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살짝 들었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래 맞춤법 틀리는 게 용납이 되는 건 쓴이가 한 것처럼 되돼 다 이런 정도까지야 2번 어차피 깨지는 거면 넌지시 얘기는 좀 해줘요 맞춤법 그렇게 틀리는 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렘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뭔가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한 게 혹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일찍 학업을 중단했거나 또 먹고 살아야 해서 너무 바쁘게 일만 하고 사느라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에구 어쩌면 좋아 3번 그러니까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혼자인 거죠 남자 나이 30 중반 이후 솔로들 중에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비혼이 아닌 이상 외모, 성격, 경제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남들이 분명 지적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개똥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 4번 정말 잘하셨어요 쓰리 생각 100% 동의합니다 5번 이거 뭐 남친도 남편도 아닌 기껏 소개팅이니까 그냥 여기서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저는요 저희 가족이 이래요 바로 우리 엄마 지금 50대 초반인데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존심 상의하고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6번 음식을 쩝쩝거리며 처먹는 것들에게 지적을 하면 이렇게 먹어야 복스러워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등등등 절대 인정 안 하고 더 시끄럽게 처먹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면 배우려는 마음, 고치겠다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고 되레 지가 역정을 내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요즘 다 이러고 사는데 왜 지랄이야 그래 너는 유식해서 좋겠다 등등등 그걸 지적한 상대방에게 저기만 보일 뿐 지들이 잘못됐다는 걸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 하죠 요즘에 이런 것들 많죠 심심한 사과문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틀리면 어때? 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면 이거를 그래도 고쳐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만 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신념 같은 게 있나봐 그게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 자존감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몰라서 안 고치는 것보다 일부러 안 고치고 고집 피우는 게 있다니까요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격이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지랄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